멋있다 멋있다 그럼 할게요 삶의 노래 왜 이리 원하는지? 얼마나 더 이상할까? 내가 원하는지 모르겠지 어떤 슈퍼퓨만이 없을까? 어떤 슈퍼퓨만이 없을까? 어떤 슈퍼퓨만이 없을까? 어떤 슈퍼퓨만이 없을까? 너무 귀엽다 그리기 2019년 5월 9일 우리는 지금 담비입니다 와 살아있다 저희는 지금 새벽 협조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녕 인간이 없을까? 너때문이라서 너는 널 너를 떠나가고 너를 그리구 무력할수록 너는 깨소 너를 그리구 너를 그리구 너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감사합니다!